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32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법은 가처분응기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응기랑 가등기랑 차이점이 있고 조금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가처분응기는 중요한 것이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가처분응기는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가등기 부분이 공부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조금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응기의 경우 어디로 공부하실 것이냐 가등기랑 비교되는 부분으로 공부할 부분은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게 주된 출제 파트다 보니까 가처분 이후 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의 등기하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비교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사실 공부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처분응기도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가처분응기 소유권 이후의 가처분응기에서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은 왜 하느냐 나오는 것인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하는 목적이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처분응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전 채권 이외라는 얘기는 금전이 아닌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전 채권일 경우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이 있을 경우는 돈 받기 위한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가압류하는 것이고 반대로 금전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응기 하다 보니까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법적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가처분응기만 사용하고 따라서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는 가압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을 게 있더라 이때는 가압류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것이고 금전이 아닌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촉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의미에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응기란 것은 크게 또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응기와 소유권 이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유권의 가처분응기란 것은 어디에 실행하느냐 당연히 소유권이 갑구에 있으니까 갑구에 들어가되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목적으로 가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등기를 요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처분응기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외라는 말이 나와서 을구라는 말 나오면 안 돼요. 이 말 뜻은 갑예란 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설정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체결했는데 지상권등기 안 해주고 팔게 되면 이 집을 병이란 자에 팔아버리게 되면 가처분응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상권등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상권등기 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잡아 놓는 것이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할 목적으로 가처분응기 하더라. 이 말은 소유권을 가처분응기 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외 등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꼭 자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 땅에 지상권등기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지상권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소유권 팔아먹지 못해 잡아놔야겠네요. 그래서 지상권등기 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가처분한 것이니까 갑구로 간다 그 뜻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되 여기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은 것 뿐이니까 갑에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가처분응기라는 것은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방식이고 반대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가처분응기 하더라.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는 것은 을구에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실행하도록 규정되므로 소유권의 가처분응기라는 것은 갑구의 주등기로 하게 되어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가처분응기의 실행 장소가 되므로 주의하시되 가처분응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집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감안해보니까 그럼 어떤가요? 가등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가등기도 갑구할구 들어가되 표집은 들어갈 수 없더라. 마찬가지로 가처분응기도 소유권의 가처분응기는 갑구의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처분응기라는 것은 을구의 부기등기로 가되 표집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응기가 있을 경우에 그럼 이 부동산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가처분응기가 돼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처분응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응기가 등기부상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권리제 처분응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2순위로 가처분 들어왔습니다. 가처분응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까 소유권자 갑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3순위로 을에게 소유권 잊었는 기회도 관계될 것은 없습니다. 팔아먹어도 관계될 건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단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해서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가처분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이거는 말소를 당한다고 하면 순위가 밀리는 것뿐인 거지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어요. 보호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가 안되느냐 어떻게 말소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바르는 것이 가처분 이후에 등기의 말소가 됩니다. 가처분 된 거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은 이 등기 이거 어떻게 등기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팔아먹을 수 있되 보호되지 않는 게 문제라 이게 중요한 것인데 똑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가등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등기 하게 되면 보호가 안되니까 집권 말소당하듯이 가처분을 팔아먹을 수 있을 때 보호되지 않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말소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먼저 소유권을 가처분이 먼저 나오는데 소유권을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가처분의 맥이라는 걸 여기 써 드릴게요. 공간에다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공부할 것은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 가처분이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권리하고 후순위 권리 이 세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공부하는 것을 공부가 됩니다. 이 세 개를 공부하는 게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외운 다음에 내용을 접목시키게 되면 쉬워집니다. 가처분 전에 들어온 권리, 선순위 권리이다 보니까 이건 말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능기는 이거는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가처분 등기란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폐소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가처분 등기란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고 폐소한 이후 촉탁말소가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가 가처분의 맥이 되어서 이걸 딱 기억하시는 게 공식이에요. 가처분 등기 공식이 이 세 가지 공식을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가처분 전에 들어온 권리라는 것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능기란 것은 단독 신청하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될 공부이며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와 폐소한 경우에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 등기란 것은 직권 말소할 등기이고 폐소한 경우 촉탁말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직권 말소하는 것과 가처분 뒤에 들어온 이 두 개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두 개 세분 하셔야 돼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1순위에 갑이라는 자의 소유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증여받을 목적으로 계획을 체결했는데 집을 안 주니까 2순위로 을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집을 갑이 병이라는 자에게 3순위를 팔아 버렸어요. 팔아 버린 경우에 먼저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하면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부터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 지불하려고 소송을 대기했는데 지불 안 주니까 소송을 대기합니다. 을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얘기는 을에게 집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판결나온 경우에 판결문 들고서 을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신청하러 갔을 경우에 신청 들어올 경우 판결문이 따라 들어와서 소송 끝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지껏 말소 해버립니다. 가처분 등기는 반대로 을이 진기용어는 판결문 들고 등기에서 올까요? 을이 졌다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하러 올 일이 없으니까 등기에서 오질 않아요. 그러면 갑이나 병 누구도 등기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등기 지켰으니까 그러면 을이 진기용어는 등기 신청하러 등기에서 올 일이 없다 보니까 소송 끝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이 촉탁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처분이 말소할 때 이거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와 진 경우에 을이 어디 갈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판결문 들고 어디 갈까? 등기 신청하러 등기 소액합니다. 그럼 소송 끝난 사실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껏 말소한다 이 말에 따라 붙은 것이고 폐한 경우는 판결문 들고 등기에서 오질 않아요. 이때는 소송 끝난 사실을 등기관이 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촉탁한다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껏 말소하는 거 가처분 등기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병등기입니다. 병등기라는 것은 을이 진 경우 을이 폐소한 경우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을이 이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을이 이긴 경우에 병은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징역을 통해 이전 등기의 경우에 병은 죽어버려요. 말소당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지껏 말소가 들어가겠지만 가처분 뒤에 들어온 능기는 지껏 말소할 게 아니라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부치로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느냐 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게 시험의 큰 논점인데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지껏 말소에서 등기를 지어버리는 것이 내용이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하다 보니까 여기를 물어보는데 주변에 출제 파트가 됩니다. 공부할 땐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자 가등기를 가등기를 지권으로 처단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말소했고 지껏 말소했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더라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단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가등기를 지권으로 처단한다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외쳐보시자고요. 시작 가등기를 지권으로 처단한다 외웠으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등기 뒤에 들어오더라 어떻게 말소하시고 가등기를 지껏 말소하니까 가등기를 지권으로 가처분은 단독 신청하니까 처 다 저렇게 외워 놓고 넘어가시니 공부가 되어서 기출문제 보게 되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 신청한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물어보는 게 문제니까 세 분하고 넘어가시되 책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청원권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원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가처분 등기 된 이후에 아이고 색깔 집어넣어서요 가처분 등기 실행한 이후에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제 94조 1항에 따라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처분 등기 최원어차고요. 가처분 후에 들어온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다음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가처분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가처분 등기 되기 전에 들어온 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 대학력에 있는 임차권 등기 다 전전전이란 얘기입니다. 전에 들어온 등기는 말소당하지 않으니까 저는 말소당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말소하시고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고 가처분 전에 있는 것은 말소당하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지금 성수업 판결 받았나요? 성수업 판결 어떻게 말소하더라? 그렇죠. 직권 말소하더라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규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 1의 경우에 해당 가처분 등기 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은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시고 단독 말소하게 되어 있고 가처분 전 등기는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가처분 등기란 것은 직권 말소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세 가지 묶어 놓은 것이 아까 설명드린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가처분 전에 들어온 등기 선순위 권리와 후순위 권리 세분하는 겁니다. 가처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말소할 수 이거 없죠. 이거는 말소화가 안 된다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단독 신청하더라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이거는 승서 판결 받았으니까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지만 가처분과 징기 영어는 촉탁말소가 들어가니까 주의하시되 논점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후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 신청한다 해서 처단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내용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 꼭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개 가처분 이유는 어떻게 말소하실 것 단독 신청하더라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건 말소하지 못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해서 이 세 개를 꼭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게 공부가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가처분 등기에요. 마찬가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 다 용의권 등기입니다. 용의권에 대해서 2등기 할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가처분 등기 맞춰진 이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꿈 등기 신청했던 얘기는 승소했던 얘기죠. 승소한 경우에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 3자명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의 용어는 어떻게 말소한다? 단독 말소한다. 아까 나오기를 가등기일 때 용의권 가등기 용의권하고 용의권이네요 용용 죽겠지 어차피 죽어요. 죽겠지 죽는데 이 가처분 등기란 말 나오니까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가등기에서 직권 말소를 가처분 등기란 단독 바꾸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들어오는 기와 가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가등기를 직권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유령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더라? 단독 신청해서 용용 죽겠지 둘 다 죽어버리는데 용의권 같이 죽어버리는데 하나가 죽어요. 죽는데 가등기일 당시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말소 가처분은 단독 신청해서 똑같은 규정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 놓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당권등기라는 것은 양립이 다 가능하니까 말소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거에요. 정리해 드리게 되면 자 여기 공간에다 들어갈게요. 가처분 이후 등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볼 것이 가등기 가등기의 경우도 나눠서 가처분 등기도 나눠서 근데 가등기 이후에 들어오는 기 나눕니다. 똑같이 후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일 당시에는 직권말소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직권말소 직권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죠. 가처분은 그래서 지우개가 어디 갔나 여긴데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등기 들어오는 기가 있고 가처분 등기 있다 가정한 상태에서 가등기 후에 들어오는 기일 때 공부할 것은 여기 후에 들어오는 기인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있고 용의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를 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뒤에 들어오더라 이때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말소 하더라 되었고 용의권의 경우는 용의권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용의권과 용의권이 아닌 경우에 용의권일 경우는 직권말소 하더라 용의권이 아닌 경우는 요거는 직권말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용 죽겠지 직권말소가 돼야 돼 용의권이 아닌 경우는 말소당하지 않는 게 차이점이 되는 것이니까 두 개 비교하고 넘어가시고 저당권의 경우는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의 가등기와 용의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가등기 세 개를 세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직권말소라는 말을 전부 다 단독 바꿔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단독이고 용의권에 대해 갇혀보는 경우는 또 용의권이 나오더라 이때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단독 신청할 테니 말소 하더라 용의권이 아닌 경우는 이때는 말소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살아있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도 양립이 당하는 말소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니까 가등기랑 갇혀보는 차이점이란 것이 가등기에서 직권말소를 갇혀보는 게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독 바꾸면 똑같게 되는 것이니까 경우는 똑같은 겁니다. 용의권의 경우도 용의권 용의권 같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하실 것 용의권 용의권은 가처분행기도 용의권 용의권 같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말소하더라 해서 용용 주께예치 똑같은 개념이 돼 가등기의 경우는 직권말소 가처분행기 단독 신청하겠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고 저당권은 다 말소당하지 않는 건 똑같은 것이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뜻 좀 잡으셨어요? 가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시고 뒤에 들어온 거 직권말소 가처분이란 것은 직권말소를 가처분은 단독 바꾸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 안되면 처단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처단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 신청하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가처분행기 이후에 들어오는 게 말소당할 때 왜 말소하느냐 원인을 가처분행기 실효라고 적은 다음에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가처분행기 설명을 드렸는데 가처분행기란 것은 꼭 기억할 것이 이 세 가지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게 되면 가처분행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이 세 가지예요. 가처분행기란 것이 있고 가처분행기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권리하고 후순위 권리 이 세 가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공부하시는 것이 내용인데 가처분 전에 들어오는 게 선순위 권리 말소하지 못한다 묶어 놓고 넘어가시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합니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가처분행기란 것은 가처분권자 승소 판결 받은 경우 승소했단 말은 안 줍니다. 승소했단 말은 안 주고 시험 지문상에서는 가처분권자가 등계 신청했단 말이 나와요. 이 기회에 등계 신청하는 것이니까 승소했단 말이 등계 신청했단 말이 나오는 케이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이해하시고 이때는 직권말소가 아니라 직권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 꼭 비교하시기 바라요. 가처분 보다 선순위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단독 신청하더라. 해당 가처분행기는 승소 판결 받은 경우에 이 가처분행기 말소할 때는 직권말소한다 해서 이 세 가지 잘 분석하시면 이걸로 충분히 문접할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랑 가처분행기란 것은 차이가 한 개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그래서 공식을 가등기 가등기를 직권으로 처단한다 교육으로 넘어가시면 충분히 가처분행기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 교재에서 또 OX문제로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딸 여인은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가처분행기가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가 내용 파악할 수 있고 내용도 정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도 꼭 복습해서 정리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